콜롬비아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에 있는 나라로 1595년 에스파냐 이주민이 최초로 정착한 이후 식민지가 되었다. 1810년 독립을 선언하였고 1819년 그란 콜롬비아 공화국을 결성하였다가 1830년 해체 후 쿤디나 마르카 지역이 누에바 그라나다라는 이름의 국가로 수립되었으며 1886년 콜롬비아 공화국이 되었다. 1. 개관 정식 국명은 콜롬비아 공화국이다.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가리브해에 면하며 북서쪽으로 파나마 동쪽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남쪽으로는 에콰도르 페루와 국경을 접한다. 1903년 자유파와의 천일 내전 이후 파나마가 분리 독립하였고 가리브해 지역의 산안드레스 섬과 프로비덴시아 섬을 놓고 2000년대까지 니카라과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구성한다. 행정구역은 32개 주와 1개 수도 주로 되어 있다. 2. 자연 콜롬비아의 지형은 안데스 산계에 속하는 북서부 고지와 남동부 저지로 대별되나 매우 복잡한 편이다. 북서부 고지는 서해안 쪽으로 바우더 산맥, 서부의 옥시덴탈 산맥, 중앙의 센트럴 산맥, 동부의 오리엔탈 산맥 등 4개의 습곡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평행하는 산맥들 사이에는 좁고 긴 구조국이 발달하였으며 그 사이를 아트라토강, 카우카강, 마그달레나강 등이 북류하여 가리브해로 흘러든다. 서부 산지의 대부분은 결정질 암석으로 덮여 있으나 도처에 용암대지가 분포한다. 서부 산지에서 가장 높은 센트럴 산맥은 해발고도 5,000m 이상의 고산지대로서 만년설로 덮여 있는 곳이 많으며 최고봉은 크리스토발 콜론산이다. 주요 하천은 마그달레나강과 그 지류인 카우카강으로 두강의 길이는 2,700km에 이르며 예로부터 국내의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국토의 대부분이 적도를 중심으로 남이 4도에서 북이 12도 사이에 열대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형적인 조건으로 기후는 4개로 구분된다. 해안등 평야지대는 고온다습한 전형적 열대우림기후이고 해발고도 1,000m에서 1,500m의 지역은 평균기온 20도씨 내외의 아열대성 기후 다시 2,000m를 넘으면 연중 평균기온 14에서 15도씨의 상춘기후로 연강수량도 1,000mm 내외의 쾌적한 기후를 이룬다. 해발고도 3,000m의 고지는 하루의 기온차가 커서 밤에는 춥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기후의 수직적 변화는 식물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해안지방과 저지대는 맹구로브, 야노스는 사바나, 아마존강 유역은 적도우림 등이 무성하다. 그러나 고도에 따라 활엽수림, 혼합림, 침엽수림이 차례로 분포하고 해발고도 3,000m를 넘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며 4,500m는 설선을 이룬다. 동물 분포도 다양하여 1,5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하여 원숭이, 개미앓기, 대형쥐, 피카리, 사슴, 곰, 퓨마, 표범, 라쿤, 거북, 아나쿤다, 악어, 전기뱀장어, 매기 등의 동물이 서식한다. 3. 주민 콜롬비아 주민은 58%의 메스티소, 20%의 에스파냐계 백인, 물라토 14%, 그 밖의 인디오, 흑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안데스 산맥지대에 집중해 있고, 일부는 해안지대에 거주한다. 동부의 미개발 지대에도 약간의 주민이 살고 있다. 또 50% 이상의 주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영어는 에스파냐이며, 종교는 로마가톨릭교를 신봉하고 있다. 4. 역사 콜롬비아의 고대사의 전문은 수수께끼로 묻혀 있으나, 산아구스틴의 유적군 및 1968년 5월에 신축된 황금미술관에 소장된 1만점에 이르는 선사시대의 황금제품 등이 눈길을 끈다. 12세기 무렵의 북부 타이로나 문화와 현지의 산타페 대보고타, 주변의 치부차 문화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 문화가 발전하였다. 에스파냐인이 1536년 처음으로 콜롬비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치부차족은 12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에스파냐는 1536에서 1538년에 걸쳐 치부차족을 정복하고, 현지의 산타페 대보고타의 산타페 요새를 구축하였다. 그 후에 에스파냐인의 식민이 시작되고, 식민지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17세기 무렵부터 18세기 말까지 아프리카에서 노동력으로서 흑인이 이입되었다. 한편 식민지에 대한 에스파냐 본국의 가혹한 지배는 식민지 주민의 불만을 격화시켜 일찍이 1780에서 81년 사이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뒤덮은 민족해방운동에서 시몬 볼리바루의 지도를 받은 콜롬비아 주민은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였다. 1819년에는 에스파냐군을 산타페 대보고타 근교에서 격파하고, 현재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3국을 포함한 크란콜롬비아 공화국이 결성되었다. 1830년 크란콜롬비아 공화국이 해체된 후 콜롬비아는 누에바그라나다라고 불렀다가, 1886년에 헌법에서 콜롬비아 공화국으로 개칭되었다. 이 해방투쟁에서 권력을 장악한 것은 대지주 계급이었다. 이 지주 계급과 19세기 말부터 침입하기 시작한 외국 자본이 결부되어 콜롬비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은 뒤틀려져갔다. 그리고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1903년에 바나마 지역의 독립이었다. 이곳의 운하를 만들면 큰 이익이 따를 것을 알고 있었던 미국은 콜롬비아 정부와 교섭을 하였으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 그때에 바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콜롬비아 정부보다도 조건을 완화해서 바나마에서의 운하공사를 미국에 허용하였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얼마 안 되는 배상금으로 미국과 타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보수당과 자유당의 정권교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후 양정당 간이 분쟁이 격화되어 드디어 1948년에는 내전을 일으켜 한때 군사독재제가 수립되었다. 이 군사독재제는 1957년 보수 자유양당의 정치휴전으로 완화되고 이후 4년마다 양당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강료 국회의석 등은 절반씩 차지한다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정치휴전은 1974년에 선거에서 자유당이 대승함으로써 같은 해 8월 파스트라나 보수당 정권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그 후로 베스 대통령에 이어 1978년에는 자유당의 투르바이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1982년에는 보수당의 베탄쿠르가 1986년에는 빌헬리오 바루코가 1990년에는 자유당의 세자루 가르비아가 각각 대통령에 당선, 취임하였다. 5. 정치 콜롬비아는 복잡한 자연조건, 다양한 지역성, 미비한 지역 간의 교통로 때문에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나라의 현행 헌법은 1886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후 수차의 수정을 거쳤다. 상하 양원제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상원은 114명, 하원은 19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산출하고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은 금지되어 있다. 정당은 보수당과 자유당이 있으며 1830년대부터 이 2대 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해왔다. 보수당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영향권 밑에 있으며 대지주, 대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자유당은 영세농민과 도시 빈민층의 대변자이며 로마가톨릭교회의 봉건적 지배를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로 구성되었으나 때때로 공산계열의 극렬 분자들에게 이용되기 쉬운 약점도 지니고 있다. 공산당은 불법화되었으나 현재도 지하활동과 기릴라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부의 정치 개입 또는 정변이 잦다. 군대는 6해공 3군으로 구성되었으며 2년간의 의무병역제를 채택하고 있다. 외교는 친미 반공 노선을 바탕으로 모든 나라와의 관계 수립을 제창하고 특히 안데스 제국이나 그 밖의 중앙아메리카 여러 나라와의 관계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즉 미국과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미주상호원조기구와 국제연합 등에 가입하고 있다. 6. 경제 콜롬비아는 농업을 주로 하는 후진국형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이다. 총 수출액의 반 이상을 열대성 농산물이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로 커피, 목화, 사탕수수, 바나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며 그 밖의 쌀, 감자, 밀, 보리, 입담배, 카카오, 코코넛 등 열대 및 아열대 농산물도 생산한다. 콜롬비아 수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커피는 해발고도 1300에서 2000미터의 안데스 산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며 식부 면적은 약 90만 헥타르에 달하고 연산 약 51만 톤으로 국제 커피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바나나는 주로 카리브해 연안 지방에서 생산되며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이 반반이다. 사탕수수는 태평양 연안 지방이 주선지이며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목축업 역시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의 하나이다. 소를 비롯하여 말대지, 양동을 사육하는데 오리노코강 유역의 이아노스와 카우카 계곡이 주요 목축지대이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유수의 광업국으로 금은백금, 철수웅, 석탄, 석유 등의 지하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금광은 태평양 연안에 분포한다. 오리노코강 상류 지방에서는 약간의 철과 석탄이 생산되어 국내용으로 소비된다. 백금은 잉카 시대에 이미 재굴, 재련되었으며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굴지의 생산국으로 알려져 왔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다음의 남아메리카 제이의 산유국이다. 주요 유전지대는 카리브 해연안 저지, 에콰도르 국경 지방 및 마그달레나 강 계곡이다. 콜롬비아는 풍부한 농임자 자원을 보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별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이다. 1970년 이후 섬유공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으며 담배 제조, 시멘트, 고무, 피혁, 화학공업 등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속재련, 정유, 석유화학, 기계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공업도시는 카우카 계곡의 메데인, 마니살레스, 아르메니아, 칼리 등이다. 대외 무역은 원료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후진국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네덜란드, 에스파냐, 스웨덴, 페루, 영국, 일본 등이다. 이 나라 최대 공업도시인 칼리의 섬유, 식품, 금속, 화학공업은 거의 미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소수 상층계급은 백인과 메스티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빈부의 차가 크다. 에스파냐인 이외의 유럽인과의 혼혈이 적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에스파냐어가 사용되고 있다. 교육 상태는 좋지 않은 편으로 문맥률이 약 35%에 이른다. 초등교육은 4년으로 의무제이며 중등교육은 6년이다. 주요 대학으로는 콜롬비아 국립대학, 로마 가톨릭계 대학으로 하메리아나 대학, 그 밖의 로스안테스 대학, 카르다스 대학 등이 있다. 헌법상 신앙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90% 이상은 로마 가톨릭 교도이며 전국이 교구로 나누어지고 교회가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반적 인구 증가 현상인 다산소서는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매우 높다. 1970년 이후의 도시화와 공호파의 영향으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도시 문제가 대두되었다. 콜롬비아가 직면한 사회 문제는 도시의 높은 실업률, 높은 문맥률, 극심한 빈부차 등이다. 이것은 자원부국인 콜롬비아가 겪는 정치적 불안과 관계가 있다. 8. 문화 콜롬비아는 문예, 학술이 성한 나라로 수도 산타페 대보고타는 라틴 아메리카의 아테네라고 불려왔다. 제2, 이석스, 제2에이 실바, 제2 리베라 지가르샤 마르키스 등 라틴 아메리카 문학 사상에 남을 문학과를 배출하였다. 9. 과학기술 콜롬비아는 1931년 마르콘니사에 의해 국내 무선 전신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947년 국영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였다. 1998년 현재 콜롬비아의 공중통신 서비스를 위한 본회선수는 571만 3,300회선이고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15.5%이다. 전기통신규제위원회는 통신부문 자유화 과정감독과 주요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998년 1월 보고타의 시내 전화사업자인 이티비에게 장거리 및 국제전화사업 면허를 발급하여 텔레콤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하였다. 텔레콤은 국영통신사업자로 국내 국제장거리 서비스 텔렉스 서비스와 지방의 기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디지털 교환 장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200km의 콜롬비아 광삼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셀룰러 전화 서비스는 남미 지역 국가들 중 가장 늦게 시작되었지만 1997년 현재 약 120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보급률 3.03%를 나타내고 있다. 셀룰러 사업자로는 콤셀, 코셀코, 셀카리브 등이 있다. 1994년 11월 텔레콤이 자회사인 사이테를 통해 최초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995년 컴퓨터부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1996년 약 2만 5천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였다. 방송사업자는 전국방송을 실시하는 카라콜TV, ICN, RTI 등이 있고 CATV 사업자는 1996년 현재 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998년 현재 전체 텔레비전 보유 가구 수는 823만 3천 가구이다. 10. 대한관계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 중 유일한 6.25 전쟁 참전국으로 한국과는 우위가 깊다. 1962년 3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1988년 10월 북한과 수교하였다. 1971년 6월 보고타에 한국의 상주공관이 설치되고 1978년 7월 서울에 콜롬비아 상주공관이 설치되었다. 1976년 7월에는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995년 대한 수입은 1억 5,446만 달러이고 대한 수출은 4,595만 달러이다. 9.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